프레임 사슴같이 생겨서 학교는 이렇게 하냐? 프리스타임 에스터 프리스타임 에스터 저는 낸스 배털나 이런 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프리스타임 에스터 오우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와 잘했다 타키윤이 정말 이 아일랜드 자체를 뒤집어 본 것 같아서 타키윤이 정말 잘했다 댄스 배틀 우선 3등부터 발표를 할게요 3등은 양정헌 군 양정헌 군 발을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 좋다 자, 2등은 K 잘한다 정헌 군도 그렇고 K군도 그렇고 본인이 가진 기량을 잘 뽐냈고 잘했죠, 역시나 자, 이제 1등! 베네피트가 되게 커요 중요하죠 큰 혜택을 가지고 갈 1등은 타키군 별로 안 좋은가봐, 바꿀게 그러면 아, 감사합니다 타키군이 락킹도 되게 잘하긴 했지만 다른 아일랜드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크게 엎붙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못 됐어요 진짜 기쁘어요 저는 리더나 이런 거나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같이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럼, 다시 한번 해둬게요 투데이 다운 이 영상에서 롬앤 롬앤 롬앤